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우와의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느해미야 10장 35절 말씀 아-멘 한 번 더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우와의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느해미야 10장 35절 말씀 아-멘 친구들 주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 친구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거야 항상 감사하며 첫 열매를 주님께 아끼지 않고 올려드리자 그럼 내일 또 만나 안녕 아-멘